와 이게 수가 많으니까 보세요 66K인데 원샷 이거 너무 이거 활용 낭비 아니야? 멋지긴 멋있다 와 뒤에 용을 끌고 다니면서 와 멋있는데 썸네일 스샷 용이다 이거 와 패독 게임 최고의 그래픽 와우 와우 하나선멸 그래도 우리는 몰빵을 해서 집중해서 때리면 이길 수가 있지 않을까? 어 위험해 우와 이겼어 바로 돌입 어 보니까 에너지랑 장간만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썸네일 썸네일